이렇게 되고 해서 회장님도 알고, 애들도 알고, 안 체크해? 알고 진짜 체크해. 약간 적당하게 나온다. 다행이다. 맛있게 먹었어. 단무여스는 지금 다행힛. 이거 되게 시원해. 엄청 시원해. 근데 그 파란색이 잘 어울린다. 맥주만 하자. 네. 인심판이 좀 강해졌는데. 정선생님이 제외해. 정선생님 지금 진짜 강압하고 얼마나 많이 했는데. 원래 내가 정선생님이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아무튼 나는 비슷해. 아니, 나는 오케이. 이랬는데 지금 비슷해졌어. 정선생님이 이렇게 까맣고 들어갖고. 왜? 권님은 까맣고 들어갖고. 안 되겠네, 정선생님. 정선생님 나랑 오빠가 집에서 사모졌다고, 집에서 사모검직한다고 그랬는데. 어? 권님은 까맣고? 나는 저거 왜 이랬냐? 왼쪽으로 돌아가고 싶어. 내가 지금 하나를 보면. 둘이야, 5만원에. 아직 100만원에. 오늘 4만원에. 4만원에 주시기. 2만원에 주시기. 4만원에 주시기, 2만원에 주시기. 우리 언니랑 한여름 다 같이. 혼자 갈 수도 없지. 우리 언니 데리고 가야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